어머, 배우! 인세형씨가 주신 표심 안녕하세요 피오의 선택 딴다라박 이세영 하나, 둘, 셋! 이세영 이세영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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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... 엄청 좋아해 안녕하세요 한 밤을 보면 널 보냐 노래하던 날 날 보며 웃고 있던 날 그 모습 잊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먼저 아픔은 알려줘야 돼요 아, 아... 자막 정식 공연 정식 롱 정식 정식 선미 아! 아... 또 위로... 뭐 oweoo 아아... 아아... 정식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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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거 손이 진짜 작거든요 잠깐만 이거 손을 저렇게 작네 야 또 안 하던 걸 하니까 대화가 많아지네요 맞아 세용 씨 마음을 심쿵하게 한 단 한 명의 프린스에게 이 립스틱 프린스 배지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과연 마음속으로는 정했는데 아 이제 진짜 눈도 못 뜨겠어 자 과연 짝사랑 얼굴에 뭐 하는 거죠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과연 와 얘가 진짜 쏟아진다 오 지렁이야 손을 잡는다고 저도 잘 못 바르는데 이게 지렁이같이 해도 하고 나을 것 같은데요 이세영 씨가 선택한 일대 프린스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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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스티만은 눈뜨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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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우와 영어